세종시 체육회가 오는 9월 열리는 시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사전 행사 성격의 세종시민운동 챌린지를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합니다. 이 행사는 SNS를 통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하며 개인 운동 사진이나 영상에 세종시민운동 챌린지 등의 해시태그를 붙여 게시하면 됩니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홈트레이닝에 유용한 태블릿 PC를 비롯해 온누리 상품권 등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10회 세종시민체육대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